광주시와 전래남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지역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지역이 요구하는 현안들인 것인데 얼마나 새로운지, 또 지역 실정에 꼭 맞는 것들인지는 의문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지역 대선 공약은 17개입니다. 광주를 친환경 자동차 도시, 에너지 선도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것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을 원상 회복시켜달라는 것, 그리고 5.18 진상규명을 담은 정부 보고서 채택이 앞자리에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내륙 고속철 건설과 국가가 주도해 광주 군공항을 이전시켜주는 대신 그 자리에 신성장 산업벨리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전라남도는 핵심 공약 20개와 각 지역별 공약 32개를 확정했습니다. 전남 서남권을 동북아 해양수산과 관광산업 국제 선도직으로 해줄 것과 나주 혁신도시를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 것, 그리고 무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것 등을 내세웠습니다. 한종일 5개 나라의 송전망 건설이라는 원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과 시속 1200km가 넘는 미래 교통수단 실험장을 만들겠다는 사업 등이 눈에 띕니다. 다듬고 다듬고 해서 총 60개 과제를 우리 전라남도 정식 대선 공약 하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내놓은 공약들 중 일부는 4년 전과 9년 전에도 등장했던 공약이고 또 일부는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대선 후보들이 매력으로 느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